2016년 핫선머 일명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망고스틴이 온다 전세계 11개국의 진출 미국 유명 할리우드 배우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레드망고가 선보이는 아이스 망고스틴 남태평양의 대자연이 키워낸 선물 A급 망고스틴을 엄선 두꺼운 껍질을 일일이 제거 영하 40도에서 급속맹동 100% 과육만 담아서 먹기 쉽고 간편하게 원가 약 1kg에서 약 230g의 과육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망고스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는 귀한 망고스틴을 이제 집에서 쉽게 즐긴다 상큼한 리얼 후치 레드망고 아이스망고스틴 레드망고스틴 버전